깊고 어두운 얼굴로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푸르소, 이번 활동으로 각자의 색을 찾은 그녀들, 각자의 마음속에 자신의 색을 찾은 그 아이들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한 또 다른 이야기, 원더 아이돌 노바 그랑프리, 통칭 윙그, 자윤이 전부 엔트리를 신청했고, 이제 사무국에서 결정이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던 중, 사무국에서 혼자나 힘차게 전원을 받으며 기다리던 그 대답이 들려옵니다. 자윤이 전원 윙그 출전 결정, 그 아이들의 노력과 활약이 잘 전해졌기에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어지는 과정, 그런 그녀들은 윙그에 앞서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푸르소가 그녀들에게 내준 숙제는 윙그까지 남은 기간, 자신들의 활동을 기록하여 촬영하라는 숙제,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시선의 교육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준 숙제였죠. 세상은 언제나 결과, 윙그 역시 손이라는 결과만이 존재하는 곳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한 과정. 그것을 통해 그녀들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낼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더욱 서포트를 열심히 알아 지시하는 아마이 사장. 그가 맡고 있기에 전부 믿고 있지만, 언제나처럼 자신은 무르지 않다며, 윙그보다 더욱 높은 곳을 목표하는 것이 우리라며, 사장은 다시 한번 윗사람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그의 대답과 지시는 이미 예상한 이 남자는 이미 또 다른 계획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녀들은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열심히 기록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 전 일상, 레슨 중의 기록, 소중한 일상, 팬들을 위한 작전 기록까지. 그녀들이 각자 하루를 소중히 하는 동안 푸르소도 일을 열심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가 야심차게 준비한 기획은 츠바사 프로듀션 밀착 다큐멘터리 기획. 그녀들이 지금까지 한 기록과 함께 TV방송국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츠바사 프로듀션의 윙그까지의 가정과 이야기를 담은 한 편의 다큐. 물론 아직 소규모 기획 쌓이고 그녀들이 활약이 알려졌다 한들 아직 햇병하리. 그 기획을 받아줄 방송국을 참는 건 쉽지 않았지만, 간토TV에서 아침 시간 방송으로 촬영을 하기로 결정. 물론 그 가정은 기획 설명보다는 그의 매달림에 가까웠지만, 그 마음이 통한 것이었죠. 그 경사스러운 소식을 바에서 사장에게 보고하는 푸르소, 그리고 시작된 다큐멘터리 촬영. 다큐 촬영과 함께 그녀들의 기록은 계속 이어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인터뷰 촬영, 레슨의 과정, 쉬어가는 동안의 그녀들의 이야기 등, 이 하나의 다큐에는 그녀들의 모든 기록과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골 있으면 본방, 촬영과 레슨, 그리고 소중한 기록 활동에 더욱 불붙이며 나아가는 그녀들. 그런 소중한 나날이 지나가고 찾아온 본방 전날. 촬영이 아닌 그녀들은 그 소중한 전날 밤을 각자의 소망과 각오로 밤하늘을 채워갑니다. 웃는 얼굴로 무대에 설 수 있게 모두에게 반짝임을 전하기로 각오하는 일루미네이션 스타즈. 불안함은 있지만 셋이라면 분명 행복한 마음을 전하고 즐거운 윙그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아이스토로 메리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분명 최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반가워 클라이밍스 걸즈. 지금까지 노력의 결과의 결실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우승할 것이라는 뜨거운 마음을 본 안티카. 어차피 샤이니 콜로즈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부대 원더 아이돌 노바 그랑프리 통칭 윙그 신인 아이돌의 동용문 그녀들이 아이돌이 되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통과점 지금까지의 목표가 윙그에 참가하 우승을 위해 노력해온 이야기였던 만큼 이번 6화는 윙그를 중심으로 그녀들이 그 동용문을 도전하기 위한 나나를 기록하는 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하나 평가하라는 의도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녀들이 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과 순간 속에 나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언젠가 다가올 위기 속에서 그때의 일을 해상하고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속에서 준 숙제였습니다. 그 의미가 잘 전달되듯 그녀들은 열심히 하루하루를 기록하며 그 과정에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고 윙그 직전 그 기록과 마음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그 나나를의 과정을 뿌리삼아 각 유니 멤버들은 각자의 개선과 성격을 담은 각자의 결의를 보여주었죠. 또한 엔작판에서 보여준 개별 윙그 스토리에서 볼 수 없던 유닛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다뤄서 그런지 개별 스토리를 다루던 게임과는 다른 색다른 매력으로 스토리를 감상해 있었었으며 개별 스토리랑은 다른 입체적이면서도 유닛으로 활동하는 시리즈에 유닛으로서의 십전과 중요한 이야기 시작 전에 서사도 잘 채워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들의 기록과 각오를 그린 한편 이번 6화의 또 다른 주인공들 그녀들의 모습을 찍어주는 스태프와 그녀들의 활약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서가 숨은 주인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화는 전체적인 흐름이 마치 진짜 다큐멘터리인 것처럼 TV 촬영 형식의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그녀들을 보여주는 화면은 마지막 결의 부분을 제외하면 직접 찍은 영상과 방송 촬영 카메라 시점이었고 뒤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생으로 보여줌으로써 앞에서는 반짝이는 아이들을 뒤에서는 그 반짝임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편이었죠. 그녀들이 아무리 반짝이다 한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중간다리가 없으면 무용지물 프로서는 그녀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기록하는 한편 그 기록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다큐멘터리 촬영을 기획하였고 그것을 촬영해줄 방송국을 찾기 위해 뒤에서 계속 발로 뛰면서 찾아다녔죠. 그 노력 끝에 그것을 받아준 간토 TV 측에서 촬영을 시작하게 되며 그녀들의 활약과 기록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물론 노메이킹에서 밝혀진 바로는 이게 과연 그녀들을 위한 선택이 맞을까 괜히 TV 촬영 때문에 레슨과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술자리의 뒷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런 걱정과 반대로 그녀들은 착실히 하루하루를 기록해주었고 그 자극으로 인해 더욱 의욕이 생기게 되었기에 옳은 판단을 하였고 나아가 이번 6화에서 전하고 싶었던 것을 전부 전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노력하는 빛들의 과정과 뒤에는 그 빛을 빛내어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요. 6화는 마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선 전야재 같은 편 큰 스토리 라이브보다는 하나하나의 이야기와 그녀들의 활약의 감상포니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유닛 스토리가 끝나자마자 윙그 스테이지 직전까지 나아간 이번 스토리 생각보다 템포가 빠르네요. 드디어 샤니마스의 꽃이자 본방위 윙그 편 기대되는 한편 윙그에 출전하는 4개의 유닛은 이제 라이벌 다음 7화는 어떤 내용을 전개할지 기대반 불안반으로 다가오네요. 그럼 이번 6화 리뷰 여기서 마치고 전 7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